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1월 11일자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이번주 상당히 변동성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시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590억 정도 매수, 고스닥에서는 3억 정도 매도 자 그러나 기관이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4300억 정도 물량이 나왔었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2195억 정도 매수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그냥 보합 정도니까 상대적으로 보시면 수급으로 모든게 오늘 또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자 외국인은 오늘 그러니까 현물에서는 크게 600억 정도 같으면 코스피에서 600억이면 큰 매수가 아니죠. 그죠? 이때까지의 매수량을 보시면 3000억 4000억 이 정도였는데 오늘은 거의 현물에서는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이 없고 다만 기관이 오늘 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거래소에서 4300억 던지게 되니까 마이너스 0.47% 정도로 오늘 거래소는 조정을 좀 받았고요. 자 코스닥은 기관이 2100억 정도 사주니까 플러스 2.17%로 상승을 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소가 좋다고 그랬습니까? 코스닥이 좋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여전히 시장 상황이 좋고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코스피 시장이 지금 좀 숭그러기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기 박스콘을 조금 그리면서 방향성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대체 수단으로 코스닥이 좀 더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었거든요. 다만 제가 전략을 제시한 것은 이렇게 뭐 추객 매수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자리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의 동반매수세가 들어와야만 상방으로 또 상승 시도가 나올 것인데 기관이 일방적으로 매도가 나와버리니까 이제 좀 더 중요한 라인에 왔습니다. 21일 이 라인 잘 지지를 해야 되거든요. 2470. 자 오늘 상황 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선물은 요새 좀 매도 포지션 조금 잡아놨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한번 볼까요? 이게 3개월 이상의 지금 누적으로 저번 9월 15일 그러니까 이번 선물 만기가 12월 둘째 주였으니까 날짜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5월 정도로 지금 3개월 정도를 더 땡겨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는 외국인 사줄 때 지수가 올라갔고 외국인이 던져주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사주니까 올라갔죠. 여기 파란 게 지수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쭉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기관이 중간에 배신 때려도 외국인이 쭉 사주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주도권은 쉽게 말하면 큰형님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얼마나 강하게 매수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은 외국인이 좀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죠. 자 이 부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양대 시장에서 자꾸 현물의 포지션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해서 선물은 하방 포지션을 좀 해증을 걸어놓고 있다. 자 콜옵션일 경우에는 콜옵션은 지금 보시면 오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3개월로 두고 보는 것보다는 이걸 한번 보시죠. 콜옵션은 매수의 기조고 푸드옵션은 매도 오늘 하루만 봐서는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이전에는 약간 양매수 포지션이었죠. 매수였고 콜옵션 매수였고 푸드옵션도 매수였으니까 양매수 기조해서 이제 포지션은 좀 어떻게 변동하는지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외국인의 포지션은 선물 포지션 약간 하방으로 해증을 걸어놓고 있다. 양대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 코스닥이 훨씬 더 모양이 좋다. 코스피는 좀 더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스닥은 이 고점에서 쫓아가기보다는 좀 조정받았을 때 매수에 참여하셔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시황을 봤는데요. 나중에 주식기초강의에서 제가 59에 주도주를 공약하라에서 좀 더 설명을 심화해서 설명을 드릴텐데 여러분들 주도주를 잘 포착을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핵심 종목이라고 이거 두 번째 관심 종목의 탭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 이쪽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중에 업종 대표주들을 두세 종목 뽑아놓은 것이거든요. 밑에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이렇게 뽑아놨는데 뭐 볼것죠. 당연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상승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장에서도 코스피가 더 강세를 이루고 있느냐 코스닥이 더 강세를 이루고 있느냐를 판단을 먼저 또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어느 업종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느냐 지금 현재는 금융, 금융, 그리고 내수주, 그 다음에 제약주 자 이렇게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 그 다음에 철강주들은 좀 턴하는 모습 철강주는 지금 포스코만 봤을 때는 지금 시세가 괜찮죠. 자 그리고 건설주는 이제 막 돌려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만 자 29,000원 초반대에 조정받으면 살 수 있는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건설주는 이렇게 모양을 좀 털어나가고 있는 중이고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신세계, 뭐 이마트 이런 종목들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제약주, 한미약품, 셀트리언 제약, 종근당 이런 종목들 다 추세가 좋죠. 자 그리고 금융주도 KB금융, 그 다음 신한지주, 기업은행 이렇게 금융, 그 다음에 내수, 그 다음에 제약 이런 쪽에 치중을 해서 투자를 했다면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을 것입니다만 자 조선, 그 다음에 IT 중에서도 핵심주 이제 IT는 조금 조정 국면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에 치중을 했다면 크게 수익률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제가 트로이카, IT트로이카 제가 그냥 설정한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중에서는 LG전자가 가장 좋다 그랬죠? 다른 종목은 계속 빠지는데 LG전자는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삼성전자, 오늘도 활약했죠? 지금 위태롭습니다. 자 235만원 이거 못 지키면 위태롭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이거 깼죠? 그죠? 그런데 LG전자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3개 종목 중에서는 LG전자가 괜찮다. 아직까지 계속 유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또 한 종목 말씀드리면 카카오, 어저께 제가 이게 이틀 전이죠? 16만원대에 매도해라 그랬거든요. 매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참 희한하죠? 이런 것들이 주식의 지지와 저항, 이게 저항 때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측 매도를 하고 나니 15만원대 다시 살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주식 매수의 기법 중에 또 적용되는 거라고 어저께 방송을 했습니다. 자 15만원의 가격대에 왔습니다만 스무스하게 밀리지 않고 강하게 매도 때렸기 때문에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는다. 미뤄라. 그렇게 말씀드렸다 했죠. 어떻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빠졌지 않습니까? 그쵸? 자 여기서 다음 지지선인 13만 5천원 정도에서 양봉이 나거나 하면 다시 매수에 가담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종이 주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똑같은 IT 업종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 차이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시황 1월 11일자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주도주와 관련된 방송 내용 주식기초강의 59에서 다시 방송하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